본대 병력에 신경을 쓰는 중 구운이 있어요! 옆구리? 이런 거? 승차적으로 다시 가히티? 하나도! 상윤!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그래서 싸우고 싶죠? 하나도! 상윤! 상윤! 아니 이걸 했어요? 이걸 했어요! 컷!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탐캔디언트 복 받으실 거예요! 나의 레벨은 다르다! 어나더레벨 하시스와 함께하는 2022 리그오브레천드 비즈의 멸망전! 4강 1차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김문중입니다! 도움말씀에는 김동준! 그리고 클탭 이현우에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 바로 직전에 오늘 매치가 끝입니다! 오늘 하고 나면 바로 결승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결승의 진출한 한 팀이 가려지게 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나머지 한 자리의 주인공이 가려지게 됩니다! 삼첼 이모와 간무든 마을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전 3선 승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팀이 나머지 한 자리 결승에 진출하게 될지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보자 얘들아! 우리 이기자! 이기자! 이기겠지? 이기겠지? 게임 시작할래! 시작했다! 안돼! 솔직히 말할게! 오늘 이 제리 10 도박이긴 하다! 응! 도박 쓰고! 그냥 하면은... 오빠가 오케 하는 거 보니까 크라킹가더라! 그냥 제리한테 캐리 당하면... 다음번에 내가 할게! 아 이러면은 제리 먹으려고 하는 거 같긴 하거든? 응! 아... 제리 괜찮겠지? 아... 어떻게 할래 상현아? 제리 벤이 맞아! 너 너무 거슬리면 신경쓰이면 갖고 가자! 첫판이야 어차피! 어차피 첫판이야! 괜찮아! 아니! 첫판을 풀어보자! 봤떼야! 첫판 풀어보자! 내가 잡아볼게! 뽀삐벤! 뽀삐벤 해봐 뽀삐! 첫판이니까 오히려 주고 해보자! 그게 맞는 거 같아! 가자! 탑제리야 이러면 탑제리! 아리다! 에리! 탑제리라고? 어 탑제리! 자 리사니아 갈리오야! 리사니아 갈리오거든? 그니까 형 저게 뭐냐면 베인보다 조금 약한 베인이라 생각해! 어 오케이 오케이! 방어 들으면 되지! 바벙! 방어! 어 방어야 방어! 유미 살았는데! 유미는 구실려나? 유미는... 너는 뭐가 좋아보여 바테야? 나는 걍! 브라움 해도 된단 마인드로 너 무조건 지키는 거 해야 될 거 같아! 근데 내가 제리랑 아리를 좀 잡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코구무로는 안 되나? 루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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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나? 해! 너 느낌 오는 거 해 그냥! 아니야 루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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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오는 거 봐 봐! 아니 근데 룰루랑 나미가 둘 다 잘려서 포모하기가 조금 애매해졌어! 이거 이니쉬 딱히 필요 없지! 난 유미도 좋아보이거든 어때? 너가 혼자 하기 유미가 좋으면 유미가 맞아! 넌 뭐가 좋아보이는데? 지금 유미 아니면 그냥 그냥 브라움? 브라움이거든? 차라리 유미가 낫겠다! 브라움은 뭔가 아닌가? 유미 좀 마셔! 유미 할래? 유미 하자 유미해 유미 그냥 바로 수업 좀! 화장실! 자 이제 선수도 준비 완료 됐습니다! 과연 1세트! 어떤 팀이 먼저 기선제압에 성공하게 될까요? 양 팀의 1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나의 레벨은 다르다! 어나더 레벨 핫6와 함께하는 2022 LLBJ 멸망전 4강! 두 번째 매치업입니다! 2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형이 피관리 잘 되어있으면 쿨 W에서 물 거야 쟤 나 리드 탓할게 이제 로트 아리로 탓해드려야 돼 CS 잘 먹어봐요 어? 리드 탓 사진은 있고 희망받은? 갈게 쉔 집에서 거기서 이제 집 가 집 간 다음에 바텀으로 뛰어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받아먹으면 돼 그냥 네 우리의 목표는 드래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어? 순간적으로 매우 피하면서! 한 대! 이걸 사랑하래요! 나 궁 없고 2,4 총 나 뭔데 봐 쉔국 준비 쉔국 준비 쉔국 쉔국 타! 그분한테 쐈쌌쌌쌌 쿨 봐줘야 돼 쿨 봐줘 아니 리사는 어디 갔어? 나 여기서 제리한테 달렸어 천천히 나 먹게 해 뒤로 빼 얘 녹음 아니 잡을만한데 상현아 나 뭐가 맛있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아아 나를 좀 고립시켰어 아아 죽었어 괜찮아 상현이만 살았 이거 내려서 맞아줘 수야 맞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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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지마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면서 리산드라를 일단 바로 컷하면서 시작했죠 맞습니다 이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제리가 슥 와서 바로 북쪽쪽에서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산드라 입장에서 위아래 모두 피할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잡힐 수 밖에 없었고 갇혀 있었죠 네 그냥 잘 파고 들었고 네 용 챙겨야 될 듯 우리 자 이번엔 용 가자 그러면 어때 상현이 컨디션 아직 쾌금 돌았어요 따라가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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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궁 쨍궁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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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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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되냐? 리산드로 가봐 천천히 음 나 가고있어 살짝 이 타고 해보자 이런거 이런거 해보자 진짜 이 타고 빼지긴 할거야 라칸도 왔어 조여볼 조여볼 위로 조여봐 할만하다 조여봐 철감이야 나이스 아 타버렸는데 미안하다 니가 후반에 해줄거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있고 저통창에 아 이거 담스트 따라가서 혹시 여기에서 스킬 사왔어요 심지어 마플을 빼서 그러니까요 마린의 점멸과 강조 제리 잡고 올게 제리 잡고 올게 나이스 나이스 리산부터 아리 위쪽에 있다 박기만 하고 아래로 놀자 공 준비해 오케이 각기하고 아래 뚫자 아래 뚫어야 돼 아래로 가야돼 아래로 제리 봐야돼 제리 쉰공 준비 기다려 쉰공 준비해 준비해 여기 에이 땅 찍어놔 거기 에이 땅 찍어놓고 쉰공 봐 상대랑 가까이 있는 애한테 쓸 준비해 피었거든 오케이 오케이 나 노스마야 얘들아 노스마하고? 너 와야돼 빨리 맞게 내가 먹게 내가 먹게 조금만 빨리 맞았으면 좋았을 때 나 있는 줄 알았다 아 4번 말했다 아 치기 전부터 그랬어 아 쏘리 쏘리 이거 쉰공 한번 나 준비해 봐 지금 쉰공 쉰공 이거 이거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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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도발 빠지면서 나쁘지 않아 우리 멀어 우리 멀어 아 이게 이렇게 되네 다 있네 이번 형 주고 이번 형 주고 나템 띄우고 발원에서 쇼모 한번 쳐야 될 듯 여기 한번 봐줄래 봐줄래 여기 와 쉰공 쉰공 루샨 쉰공 루샨 아 이름 이제 형한테 궁 싸 그렇지 딱 탈 있는데 아니 탈 있어도 어 제목 걸리며 렌즈로 글리기 글리는데 전별가 있었는데 쫓아가면서 아 아 나랑 한번 같이 제리 궁 주지 말아봐 어 이거 한번 살짝 해볼래? 아 나 이제 뭐 못해줘 나 이제 뭐 못해줘 나이스 아 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아 젤리 입받았다 야 이거 이거 유미 불준비 해봐 불준비 해봐 유미 유미 Q 써봐 젤리한테 희 나 탈 이거 아리 궁 빠졌다 가봐봐 알이스 공 공 공 공 해 볼래 해 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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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산 해봐 리산해 해 해 해 해 해 리산해 아무안 определя 아무안대나 그렇지 바로 가자 가놈가자 공대 병력에 신경을 쓰는 중 군 있어요? 옆구리? 끌어냈고 하나 더 상윤 끝까지 싸우면 이따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그래서 싸우고 싶죠? 하나 더 상윤! 상윤! 와 이거 냈어요? 이걸 냈어요? 말이 있다 이거 가놈가자 가놈가자 쉔 직간다 힐 타워 오케이 오케이 몸대줘 제발 나 스마쓰면 안 돼, 스마쓰면 돼 안되겠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R이 높으리지? 이런거 한 번 봐듣어 나 휠이 있어, 쟤 대리, 대리, 빼야 돼 아, 젠다 텐데 하윤이가 잡아요 나이스 아, 내가 할게 없다 까비, 까비, 잘했어 끝났는데? 안 끝나는?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아, 젠이 좀 빠르긴 해 어, R이 없다, R이 없다 바텀 텔 탔다 나이스 우주 아, 몰래 쭉 가볼래? 이거 올 준비해, 젠이 이런거에 쓰지마, 쟤 야, 조여봐 야, 잠깐만, R인데, R이 아대해봐, 아대해봐 아, 여기 미세, 여기 젤이 형, 집가 여기 있거든, 젤이 아, 이거 일단 보자, 보자, 미사는 와봐, 경 아대해봐, 아대해봐 막아가가 쿨써도 돼 그렇게 다 마주면 상하면 안돼 일자로 이거 쌍둥이만 막아봐야 리산드라 막아봐 아 형 탑가 막아 탑가 막아 리산드라 그 가잉만 끝내지 말아봐 아리 내려간다 이거 로그로 이거 리스탄 텔 찍고 아 안까매 제리한테 큐 제리 높을 마리구 썼어 앞으로 시간 살짝만 끌어줄게 아 이게 전령이 아 이게 전령에서 내가 주는게 이 말이야 오 가지 말라니까 더 하고싶네 럼블랜에 뽀삐 아니면 직스거든 근데 사실 직스 때문에 졌다 이런건 아닌데 직스가 좀 더 아무래도 클리어가 좋긴 하긴 한데 뽀삐주면 뭔가 근데 어차피 스탑할거면 상황 봐서 빨리 올라오고 이런식으로 우리가 갈거면 계속 직스는 열어도 된다봐 직스가 너무 미드를 계속 너무 오래 막아 그것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게임이 힘들어서 더 못민거 같긴하거든 왜냐면 두번째를 먹었을때 무조건 밀어놨어야 되는 타워거든 어 난 그렇게 생각해 초반에 솔직히 말해서 나 꼬이고나서 난 한번부터 벗고 헛고 플래시 나가고 그런것때문에 그런거 같거든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이제 제리가 스킵이란 말이야 그치 응 아 그냥 할까 씨발 해야되나 제리우미 아닌가 어떻게 할래 할거야? 안할래 안할래 아까 말한거 할래 아 나 그부갈까 킨드갈까 그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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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기 해보자 뽑아뽑아 롤러 바로 박아 전화야 마오도 좋아요 마오카이가 낫다고? 마오카이가 낫다고? 그냥 한타한테 패드 불러서 그냥 궁을 넣고 하자 어? 리싼 한판도 해 나 믿을게 믿을게 아니 이게 이런 CC가 있어야 저 아리랑 이런 애들이 좀 못들어오긴 해 네 덜령 칠때 용 칠때 미드 CS 신경쓰지 말고 굿기만 해봐 전화요 하이클 과연 2대0 승부가 나올지 아니면 간무든 모아래 1승 추가가 이루어지게 될지 양팀의 2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뿅 갑니다 나의 레벨은 다르다 어나더 레벨 헐 6와 함께하는 2022 리그오브레전드 BJ 멸망전 2세트 경기입니다 1대0으로 삼체리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진영 바뀌었고요 이런거 이런거 멍때리다가 한 번씩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데뷔를 잘 해놨네요 상대가 블리치니까 이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했죠 경험치를 많이 왔다 우리 나 이거 제리 조일까? 아이상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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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매혹맞아 여기 보자 아리 노공이고 빼봐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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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간 끌면 막을만해 형 쭉 빼 플스 준비해 앞으로 없네 할 수 있겠어요 죽어 죽어 못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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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야돼 버려야돼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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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빼봐 윗모빈 타자 쭉 빼봐 쭉 빼봐 쭉 빼봐 쭉 빼봐 쭉 빼봐 왕봉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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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안 되려라 여기다 한 번 보자 더 오면 하자 드래곤이라도 일단 아이고 근데 포탑 깨졌는데요 포탑 없어요 포탑 없어요 전멸까지 결국 잡혔어요 커드 그러면 어떻게든 그레이브즈가 아 라인 정리 그리고 탑도 자연스럽게 쭉 밀리고 아씨 인생 갈렸다 나은템 있어 뒤태 해볼래 그냥?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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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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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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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탈 뒤에 탈 뒤에 보자 뒤에 보자 제리 보자 앞에 보자 다시 앞에 보자 아 아 이게 내가 또 전력에서 지졌네 아우 이게 근데 박박하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펜디스 그냥 바로 하자 이거 바로 하자 이거 바로 하자 아 거기 대리 만난다 발이 못 빠졌다 어떻게 안되냐? 풀 W 강남에 해 바로 전화하면 위치 모르거든 우리 해야돼 우리 해야돼 우리 해야돼 우리 쫄지마 쫄지마 우리 요단과 건너야돼 건너야돼 어쩔수 없어 들어와 나은우 들어와 마우 들어와 들어와 궁성 위로 욕먹어 있다 인생 걸어가 인생 걸어 인생 걸어 베리 베리 해봐 아리노공이야 해봐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인생 걸어 이게 맞다니까 Q 써 형 Q 빼빼빼 아니 미니언에 Q 써 미니언에 아 아리없다 바로 퇴치가 아무데나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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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 쳐봐 쳐 쳐 바로 쳐 바로 쳐 버프 버프 나 나 나 나 줘야지 나만 아리아리아리 누구한테 버프 줬어? 아 이거 지금 웨이브 옥시장에 쳐야된다 아리 타고 왔다 쳐 쳐 쳐 쳐 애들 오면 들어가 있어 왕카이 줄지마 킬 아 잠깐만 왕카이 있어? 콜 아프다 어 이거 뭔데?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못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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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운데 까비까비 아 미안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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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전략에서 죽어서 거기서 좀 망하겠어 아 근데 이게 제리를 밴을 해야되나? 제리 때문인가 이게? 챔피언 때문에 2구조인가 우리가 지금? 이거 아리 궁 한 번 더 들어온다 뭐라도 해봐 이제 아리 궁 사라했다 아리 궁 사라했다 아리 궁 야 플래시알 다 이겨 강남은 아무한테나 이사해 아 제리 아리 제리 아리 제리 아리 아 이게 시발 밴픽이 잘못됐나? 아 근데 내가 전략 때 죽은 것도 크긴 했다 아니 근데 내가 그냥 뭔가 강훈아 응? 내가 클 수 있는 구조가 왜 이렇게 나는 안 보일까? 아 뭔가 시발 왜 그럴까? 어떻게 어떻게 시발 어떻게 해 빨리 챔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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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니